오는이야 근데 오렌지 저다 못보는데 하나도 안먹어 누가 정지에 영리하는거야 아이고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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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 아흐 아흐 걸음 안줘도 호박이 엄청 커요 아 그거 비로 졌어 아 비로 졌어요? 아 비로 안줘도 상생 못하지 뭐 안줘 아 어 날이 피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후덕지 그런거 보니까 이거 제초제 뿌렸었나봐요 제초제 뿌렸었나봐요 잡아놓고 예 처음에 세운다 얇으면 내가 거절하고 이게 삽고댕이야 끝난 삽고댕이 안에 예 그게 뭐에요 그게? 삽고댕이 있어 나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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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생계를 잘 묻혀 먹어 아 저게? 네 물이 있구나 저게입니다 지금도 묻혀도 맛있어요? 네요 먹죠 어이구 지금은 너무 세지 않나 저거? 세지 않나? 지금 거는 밑에만 지죠 음 그러면 몇 개 따요? 이따 묻혀서 볼게요 지금 따요? 아 이따 따요 예예예 그렇게 이게 연한걸로 예 연한걸로 이따 묻혀보면 되지 이것도 다 나물로 먹는데 그 마이구 약재를 보냐면 이게 아르바이가 연하지 이 바꾸난게 약도 되겄네 그게? 약도 되겄네 그게? 약도 되겄네 그 약이 있잖아 쥐 약이 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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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윤호네 센게 아니네 그럼 삶아야 잔이요 삶아야지 그냥 먹어 그냥 묻혀서 먹는다고요? 네 그냥 먹어 아 그렇구나 이 삶길만 아니게 그렇죠 이 호박이 호박도 그 호박잎도 지금 조금 얇은건 먹을 수 있지 아니요? 그냥 먹혀요 여러개 해서 쌈 싸먹으면 되지 그치? 이러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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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몇개 있더라고 여기 호박이 몇개 있더라고 여기 호박이 몇개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기름 넣으면 난 그냥 된장 묻혀서? 그렇게 먹어야 약은 돼 아 이거 좋네 가수보니 감소자가 미끄러지면 되겠네 요새 많이 떨어져요 이게 다 큰 거잖아 아니 다 큰 거 아니야 이게 크다 감으로 딱 빠져 가겠다는 게 그죠? 고염이 아닌가? 여기 미끄러워요? 내가 이거 들고 있을게 이 안에 여기 땡굴한 거 있더라구요 그래 내가 있다가 아이고 이거봐 이쁘네 이쁘네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야 맞고 이 속이 또 들었더라구 아 저 속이 또 들었네 꼭 참이 같다네 아이고 여기 야 좋다 야 청국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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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따지네 쉽게 아이고 오 이거 엄청 무겁네 꽃이 떨어지네 이거 다 말랐나 꽃이 이거 꽃 따도 돼 이거 꽃 이거로 튀겨서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어 아 이거 꽃 꽃이 아주 쎄다 새요 오 꽃이 들고 오시네요 꽃이 금확 피우지 네? 이거 멘젠이따기 아 그럼 튀겨먹으면 저거 맛있어요 네? 이게 맛있다. 이게 맛있다. 이거 어디있어? 이게 맛있나 없지? 잘 따지네 이렇게 똑똑 떠지네 머리 잡아당기니까 아 아 아 아 아까 그 영화 화분 자